돌려받은 코 하루라는 이름에 아주 못생긴 소년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키가 작고 코도 아주 작았습니다. 하루의 집안은 매우 가난해서 그는 늘 누더기를 걸치고 지냈습니다. 하루를 돌봐주는 사람은 오직 홀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벌이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돈 관리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단 한 가지 걱정은 같은 마을에 사는 꼬마들이 그의 작은 코를 가지고 놀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루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는 슬픔을 참을 길 없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혼자 두고 가시다니요. 이제 누가 저를 돌봐주나요? 누가 저를 위해 밥을 지어주나요? 이웃 사람들이 그를 달래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이장님도 찾아와 하루를 위로하고 그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보게 하루, 자네 어머님은 돌아가셨네. 이제 더 이상 살림을 돌볼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어떤가? 자네도 이젠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루는 이장님의 말씀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속으로는 싫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내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썰렁한 집안에 있으려니 외롭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 이장님 말씀이 맞아.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해야겠어. 하루는 베란다에 앉아 턱을 괴고 자신의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결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꼭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다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만약 그녀가 우리 동네 꼬마들처럼 내 작은 코를 가지고 놀리면 어떻게 하지?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그는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루는 매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그 여자는 아주 작은 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만 하루야, 왜 그런 결심을 했지?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장님, 그녀가 내 작은 코를 놀릴지도 몰라요. 하루는 발끝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아, 하루야. 네가 결혼할 결심을 했다니 기쁘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찾도록 노력해보마. 이장님은 먼 이웃마을에서 코가 매우 작은 신부감을 찾아냈습니다. 하루는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를 놀리던 꼬마들이 이제는 그와 그의 아내를 한 대 묶어 코 없는 부부라고 놀렸습니다. 하루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동네 꼬마들을 말렸습니다. 거리에서 놀리는 꼬마들을 쫓아가 잡은 뒤 그들의 부모에게 데려가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리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을의 놀림감이 되는 건 너무 싫어.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그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새치고 지나갔습니다. 맞아, 우리 몸을 주신 신께 기도를 해서 내 몸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낸 흥분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어요. 하루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는 깊은 숲속에서 땅속 깊이 들어간 잎이 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바위에 앉아 하늘에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의 정성에 감동한 신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신을 보자 하루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루는 더없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무릎에 코를 대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신은 웃으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주사위를 하루에게 주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그는 아내를 소리쳐 부르며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침대로 달려가 임금님처럼 앉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 좀 가져와요. 하루가 명령했습니다. 아내는 문제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하는 거야? 하루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물을 가져오란 말이야? 세상에... 아내는 왼손으로 앞머리를 치면서 흐늦게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용히 해, 여보. 조용히 해. 하루는 이렇게 소리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죽여?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숲속으로 갔고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는 기뻐서 방을 돌아다니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아첨하듯이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첫 번째 주사위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던져요. 안 돼요, 안 돼. 하루는 세차게 도리질을 하면서 아내의 말에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뭐 하겠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코가 더 중요해. 우리 둘 다 못생기고 조그만 코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잖아. 우리 우선 먼저 아름다운 매부리 코를 갖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시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우선 먼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자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지요. 이것이 하루를 굉장히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획뿌리치고 재빨리 주사위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코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둘에게 아름다운 코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온몸이 셀 수 없이 많은 코로 뒤덮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를 보고 울버지졌어요. 여보 당신 너무나 보기 흉하구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끔찍한 서로의 모습에 기가 막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코를 갖게 된 것은 틀림없었지만 그렇게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은 코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 온몸에 덮인 코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들의 작은 코도 함께 없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보다도 더욱더 보기에 흉했습니다. 하루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보 말 좀 해봐. 내가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두 개의 코를 달라고 소원을 빌어도 될까? 여보 하루의 아내가 코 없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름다운 코를 갖게 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그 비밀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주사위를 가지고서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면 우리를 얼마나 바보라고 여기겠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더라도 코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옛날에 우리 코를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잊게 해달라고 비세요. 여보 제발 이번에는 조심하세요.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하루는 불행을 한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기회를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주사위를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저희에게 예전의 작은 코를 돌려주십시오. 드디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와 그의 아내는 쎈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머슴의 지혜 옛날 어느 시골에 김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수천석의 곡식을 거두어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새들이 자기 논에 나달 한 톨만 축내도 아까워서 끙끙 앓는 구두새였지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혀 재산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김 부자는 산짐승, 날짐승들이 자기 집 나달을 먹었다고 알아두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못된 주인을 단단히 혼내줄 끼를 생각해냈습니다. 주인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어르신 논밭의 곡식을 먹어치우는 멧돼지와 새들을 모두 없애겠으니 이제 그만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김 부자는 머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힘센 멧돼지와 재빠른 새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냐? 머슴은 자신 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소 한 마리와 쌀 한 바가지와 밧줄 열 발만 주십시오. 그러면 어르신의 걱정거리를 싹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을 도와주려는 내 마음씨가 기특하구나. 김 부자는 기뻐하며 머슴의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끌고 논으로 간 머슴은 쌀 한 바가지를 쇠똥이 묻은 소 궁둥이에 뿌리고 꼬리에는 방망이를 메워 놓았습니다. 얼마 뒤 새들이 날아와 소 궁둥이에 묻은 쌀을 쪼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소는 궁둥이가 가려워 꼬리질을 했고 그 바람의 새들은 방망이에 맞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머슴은 잡은 삼새를 한 자루 가득 담아 김 부자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니 새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밭으로 갔습니다. 머슴은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밧줄로 그늘을 메고는 커다란 바윗돌을 단단히 메워 놓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어슬렁거리며 상기색을 내려오던 멧돼지가 금한 바윗돌에 머리를 들이받치고 말았습니다. 멧돼지는 화가 나서 바윗돌을 확 밀쳤지요. 그러자 바윗돌이 되돌아와 멧돼지의 머리를 쳤습니다. 약이 잔뜩 오른 멧돼지는 몇 번이나 바윗돌을 밀쳤습니다. 그때마다 되돌아온 바윗돌에 머리를 맞아 멧돼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머슴은 이런 방법으로 며칠을 계속해서 멧돼지를 다섯 마리나 잡아 김부자에게 갖다 주었지요. 멧돼지를 잡아오다니 정말 장하구나. 김부자는 머슴을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무식한 머슴이 어떻게 멧돼지를 다섯 마리나 잡았을까? 김부자는 머슴을 불러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법이라서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머슴의 말에 김부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주인인 나한테만은 살짝 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 머슴은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생각하며 김부자에게 선심을 쓰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산 아래 밭으로 가시지요. 그곳에 지혜단지를 감춰두었거든요. 지혜단지라고? 김부자는 솔깃해하며 머슴을 따라 산 아래 밭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머슴은 커다란 바윗돌을 가리키며 그 밑에 지혜단지를 묻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단지가 욕심난 김부자는 이튿날 새벽 머슴 몰래 산 아래 밭으로 갔습니다. 김부자는 바윗돌을 쳐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바윗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지혜단지만 내 손에 넣으면 날마다 멧돼지를 잡아 팔 수 있다. 그럼 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김부자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바윗돌 한 귀퉁이를 겨우 들었습니다. 얼른 지혜단지를 꺼내려고 살짝 들린 바윗돌 끝에 발로 돌멩이를 끌어다 괴어놓고 그 밑으로 황급히 머리를 들이밀었지요. 그러다가 바윗돌을 치어 그만 덫에 걸린 멧돼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머슴 덕분에 김부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은 길을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재판관 옛날 어느 지방에 아주 훌륭한 재판관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그 나라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궁금해진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재판관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재판관의 판결에는 어느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귀신 같은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그를 속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그 재판관의 모습이 보고 싶어 가까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잠시 변장을 하고 가서 직접 재판하는 광경을 보고 올 테니 이 사실을 나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임금님은 장사꾼으로 변장한 다음 혼자 말을 타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임금님이 재판관이 사는 지방에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험상고진 얼굴을 한 거지가 다리를 절며 나타났습니다. 거지는 임금님 앞을 가로막더니 퉁명스럽게 말하였어요. 여보쇼, 한 푼만 보태주쇼. 임금님은 별 고약스러운 거지를 다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가려는데 거지가 갑자기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달라는 돈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자 거지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오. 그러니 나를 당신이 타고 있는 말 뒷자리에 좀 태워주시오. 임금님은 거지인데다 몸마저 불편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 거지를 말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드디어 재판소가 있는 거리로 들어서자 임금님이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를 볼 곳에 다 왔으니 당신은 어서 내리시오. 그러자 거지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곳은 내 말이야. 그러니 내릴 사람은 당신이야. 어서 빨리 내리지 못해. 거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임금님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빨리 말해서 못 내려? 거지의 터무니없는 억지에 임금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지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느새 구경꾼들이 두 사람을 빙 둘러쌌습니다. 한참 동안 싸움 구경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늙은이가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여기서 이러지들 말고 우리 재판관님께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그러시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그렇지 그게 좋겠군. 우리 재판관이야 명재판관이시니까 이런 일쯤은 식은 죽 먹기지. 어서 가보시오. 임금님과 거지는 재판소로 갔습니다. 재판소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재판관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관은 한 여자를 두고 각각 자기 아내라고 우겨대는 농부와 학자를 재판하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재판관은 여자는 여기 남아있고 당신들은 내일 다시 여기로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돈 지갑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과 그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이 재판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돈 지갑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고기 장수요. 그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기름 장수였습니다. 고기 장수의 손과 옷은 고기의 피로 기름 장수의 손과 옷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고기 장수가 먼저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기름 장수에게서 기름을 사고 돈을 치르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글쎄 이 도둑놈이 지갑이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제 손을 잡고 놓지 않는군요. 이 도둑놈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자 기름 장수가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의 도둑놈 좀 봐. 재판관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놈이 제 가게로 기름을 사러 왔기에 기름을 항아리에 담아주고 기름값을 받은 후 거스름돈을 주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이놈이 그걸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손을 꽉 잡은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돈 지갑은 여기에 두고 두 사람은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시오. 임금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반결은 내리지 않고 모두 내일 다시 오라니 이건 무슨 꿍꿍이속인가? 다음은 임금님과 거지의 차례였어요. 두 사람은 이리 앞으로 와서 어떤 사연인지 말해보시오. 임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말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 말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때를 쓰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거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나쁜 놈, 재판관님, 이놈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늘 말을 타고 다녔는데 오늘 이놈이 먼 길을 와서 피곤하다며 좀 태워달라고 해서 제 말을 태워주었더니 글쎄 이 말이 자기 것이라 떼를 쓰지 뭡니까? 못된 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말은 여기에 두고 두 사람은 내일 다시 이곳으로 나오시오. 임금님은 재판관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무얼 하려고 저러는 걸까? 다음날 재판소 안은 재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한 여자를 두고 각자 자기의 아내라고 우기던 농부와 학자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어요. 학자는 아내를 데리고 가고 농부는 거짓말 한 벌로 곤장 50대를 쳐서 돌려보내라. 다음에는 고기장수와 기름장수가 재판관 앞에 불려나왔습니다. 고기장수는 이 지갑을 받으시오 그리고 저 기름장수에게는 곤장 50대를 치도록 하라. 마침내 임금님과 거지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은 임금님과 거지를 데리고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재판관이 먼저 임금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저 스무 마리 말 가운데서 당신 말을 가려낼 수 있겠소? 그럼요. 가려낼 수 있고 말고요. 임금님은 말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판관은 다시 거지에게 물었어요. 당신 말은 어느 것이오. 거지도 말들을 해치고 들어가 임금님이 골랐던 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재판관은 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저 말은 당신 말이니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거지에게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놈에게는 곤장 100대를 쳐서 쫓아내라. 임금님은 재판관이 어떻게 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재판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재판관은 임금님을 쳐다보더니 왜 내가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판관님의 판결에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런 판결을 내리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재판관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사꾼과 학자가 서로 자기 아내라고 웃기던 사건은 말이오. 오늘 아침 그 여인을 불러 잉크병에다 잉크를 넣어보도록 하였소. 그랬더니 먼저 잉크병을 깨끗이 씻은 다음 조심스럽게 잉크를 병에다 따르지 않겠소. 농부의 아내라면 잉크의 쓰임을 모를 테니 그렇게 정성스럽게 잉크를 넣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학자의 아내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소. 그러면 돈 지갑의 주인은요? 그건 간단하였습니다. 어제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물이 든 그릇에다 지갑 속에 동전을 꺼내 담가두고 갔지요.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 물 위에 기름이 뜨지 않았어요. 기름 장수의 돈이라면 동전에 묻은 기름이 물 위에 들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 지갑이 고기 장수인 것을 알았지요. 그럴수록 재판관의 지혜가 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재판관님, 그런 말의 주인이 저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소? 하고 재판관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좀 어려웠지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말을 찾아내지 않았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가르쳐 주더군요. 먼저 당신이 다가갈 때는 말이 당신에게 오려고 애를 썼는데 거지가 다가가자 달아나려고 하지 않겠소. 그러니 누가 주인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재판관의 말을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대단하오. 사실 난 장사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임금이요. 그 소리를 들은 재판관은 깜짝 놀라며 임금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임금님, 전 그것도 모르고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임금님은 엎드려 있는 재판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재판관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소.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재판관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더욱더 재판관이 훌륭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사람을 신하로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지요. 그 후 임금님은 이 재판관을 본받아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답니다. 원숭이와 소년 그때 어디서 나왔는지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는 꽥꽥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리기도 하고 머리를 긁적이며 몸을 비틀다가 팔짝팔짝 재주를 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웃어대자 원숭이는 점점 더 신이 나서 날뛰었습니다. 그러던 원숭이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한 소년이 쓰고 있던 빨간 모자를 획 낚아채서 달아났습니다. 아, 내 모자 원숭이에게 모자를 빼앗긴 소년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이 나쁜 녀석 당장 모자를 내놓지 못해? 하고 원숭이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올해 열두 살 난 이 소년은 이 배의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년의 모자를 빼앗아 쓴 원숭이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 달아나면서 소년을 힐끔힐끔 돌아보며 꽥꽥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그건 마치 메롱 날 잡아봐라 날 잡으면 용치 하며 놀리는 것 같았어요. 이 녀석아 거기 서지 못해? 약이 올라 얼굴이 새빨개진 소년은 인내 힘을 다해 원숭이를 쫓아갔지만 날센 원숭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며 깔깔대는가 하면 손뼉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잡을 듯 잡힐 듯 하던 원숭이는 돗대 밑으로 가더니 쪼르르 가로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가로목을 타고 앉아서 소년을 내려다보며 모자를 써보기도 하고 흔들어보다가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또 한바탕 손뼉을 치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웃어대자 소년은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원숭이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소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의 원숭아 그만두지 못해? 소년이 소리를 지르자 원숭이는 더욱 신이 나는지 가로목 위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꽥꽥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이 소년이 우돗을 벗어던지더니 돛대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돛대 밑에서 잠시 위를 쳐다보며 망설이던 소년은 돛대에서 늘어진 밧줄을 타고 거침없이 가로목 위로 올라갔습니다. 잘한다, 잘해! 소년의 행동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소년이 원숭이가 앉아있던 가로목에 다다를 무렵 원숭이는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 늘어진 밧줄을 타고 쪼르르 그 위에 가로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소년도 원숭이를 쫓아 곧바로 밧줄을 타고 그 위에 가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숭이와 소년은 서로 쫓기고 쫓으면서 돛대 맨 위에 가로목까지 올라갔습니다. 맨 위 가로목에 오른 원숭이는 쪼르르 가로목 끝으로 가더니 모자를 가로목의 끝에 걸어놓고 돛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꼬리로 매달린 채 소년을 보며 이빨을 드러내고 꽥꽥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마치 너 같은 꼬마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모자를 벗겨갈 수 있느냐고 놀리는 것처럼요. 돛대처럼 모자가 걸려있는 가로목 끝까지는 어림잡아도 2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만약 소년이 가로목 끝에 걸린 모자를 집어오려면 돛대에서 손을 떼고 가로목 위를 네다섯 걸음은 걸어가야 합니다. 더구나 배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 돛대는 가끔씩 크게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소년은 돛대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밑에서 소년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소년이 포기하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로목 끝에 걸린 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소년이 드디어 돛대에서 손을 떼고 가로목 위로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되는데 하는 소리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살그머니 걸음을 옮기던 소년의 몸이 순간적으로 기웃둥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 섰습니다. 만약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소년의 몸은 가판에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을 게 분명한 일입니다. 또 소년이 실수를 하지 않고 가로목 끝까지 가서 모자를 짓는다고 해도 다시 돛대까지 돌아오려면 뒷걸음을 치거나 가로목 위에서 몸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일을 어린 소년이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소란스럽던 가판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른 침만 삼키며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또 한 발을 앞으로 내딛자 다시 몸이 기우뚱하였습니다. 다시 구경꾼들 입에서 비명소리들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 돼 되돌아가 보다 못해 몇몇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미 가로목의 중간쯤에 서 있어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가판으로 나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알린 게 분명했지요. 선장은 돗대 위에서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진 채 말없이 선장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선장은 갈매기 쫓는 총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총을 든 선장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장이 원숭이를 쏘려는 것으로 알고 말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총을 들어 돗대 위의 아들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려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소년의 몸이 다시 기웃동하였습니다. 다시 가판 위에서는 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엄한 목소리로 다시 외쳤지요. 빨리 바다로 몸을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소년은 멈칫거리면서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바다로 뛰어내릴 용기가 나지 않는 듯 다시 머뭇거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선장은 총을 겨눈 채 다시 고함을 쳤습니다. 빨리 뛰어내려라. 새새새 동안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정말로 총을 쏘겠다. 하나 둘 선장이 외치는 새소리와 함께 소년은 바다로 몸을 날렸습니다. 소년의 몸은 마치 대포알처럼 바다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이 바다 속으로 떨어지자 기다리고 있던 선원들이 재빨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죽음처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판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 승객은 훌쩍거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하였습니다. 한참 후 드디어 소년의 몸이 선원들에 의해 바다 위로 떠받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의 탄성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몸을 움직이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걱정에 휩싸였어요.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이 서둘러 튜브가 달린 밧줄을 내려보냈습니다. 정신을 잃은 소년이 가판 위로 올려지자 선원들이 달려들어 응급조처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입과 코로 물을 토한 뒤 숨을 크게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아, 살았다. 걱정스럽게 소년을 지켜보던 선원과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묵묵히 광경을 복고 있던 선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선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였답니다. 황소와 정승 아들 옛날에 어떤 정승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승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혼장을 데려와 아들을 맡겼습니다. 혼장은 정승 아들에게 열심히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승 아들은 어찌나 머리가 나쁜지 3년이 지나도록 글 한자를 몰랐습니다. 혼장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안심하구나. 소를 가르쳐도 너보다는 나을 거다. 정승 아들은 혼장이 한 말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습니다. 뭐? 내 아들이 소보다 못하다고? 정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흉보다니 당장 그 자를 잡아오너라. 잠시 뒤 하인들이 혼장을 데려왔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모욕한 것이 사실이냐? 정승은 얼굴이 불그락포르락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도련님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훈장은 시체미를 뚝 뗐지요. 그러자 정승은 약이 바짝 올라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소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훈장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얘기 말입니까?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글 한 자를 모르기에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오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그럼 오늘부터 소에게 글을 가르쳐보아라. 3년 뒤 소가 내 아들보다 낫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사하지 못할 것이다. 훈장은 정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황소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훈장은 쇠고삐를 바짝 쥐고 하늘 천 하고 외치면서 팔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콧돌이를 낀 황소가 머리를 하늘로 번쩍 쳐들었지요. 코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훈장은 다시 따지 하고 외치면서 고삐진 손을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황소는 또 코가 아파서 머리를 땅에 푹 내렸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되풀이하자 황소는 하늘 천하면 머리를 하늘로 번쩍 들고 따지하면 머리를 땅 쪽으로 숙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정승은 대청마루에 근엄하게 앉아있고 하인들은 마당에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많이 모여들었지요. 훈장은 황소를 끌고 정승 앞으로 갔습니다. 어서 속아 얼마나 그를 배웠나 시험해보아라. 훈장은 황소를 마당 안 가운데 세워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 천. 훈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소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아하고 환성을 질렀지요. 정승도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훈장이 따지 하고 외치자 황소는 머리를 땅에 숙였습니다. 대감님 똑똑히 보셨지요. 도련님은 3년 동안 글 한자 익히지 못했지만 황소는 두 글자나 익혔습니다. 이래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훈장은 정승을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정승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군들은 정승과 정승아들을 번갈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농사를 돕는 개 옛날에 형제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부자인 형은 가난한 동생의 재산마저 탐낼 만큼 욕심이 많았습니다. 봄이 되자 동생은 이웃집에서 이웃집에서 소 두 마리를 빌려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일꾼도 없이 혼자서 일하려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었지요. 누가 씨 좀 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이 혼자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개는 씨가 든 바구니를 목에 걸더니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으면서 밭일을 도왔습니다. 동생은 밭일을 도와준 개가 너무 고마워 점심으로 싸운 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은 개는 반 옆으로 난 길 한가운데에 들어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그때 마침 등짐을 진 비단장수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비단장수들은 동생에게 개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으니 개를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개는 보통 개와 달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동생의 말에 비단장수들은 어처구니 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개인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이 개는 목에 씨 바구니를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으며 농사를 짓는 신기한 개랍니다. 비단장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면 우리가 가진 비단을 다 주겠소. 하지만 거짓말이면 당신의 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시오. 좋아요. 약속 꼭 지켜야 합니다. 물론이요. 이었구 동생은 소를 납세우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개가 씨 바구니를 목에 걸더니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으며 밭일을 도와주었지요. 그 모습을 본 비단장수들은 약속대로 비단을 다 내놓았고 동생은 그 비단을 시장에 내다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곧 욕심 많은 형에게 들어갔습니다. 형은 당장 동생을 찾아갔어요. 동생에게 신기한 개 이야기를 들은 형은 다음날 소 두 마리를 끌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형이 밭을 갈기 시작하자 동생의 말대로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씨를 뿌려주었습니다. 형은 큰 부자가 될 생각에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형은 가져온 밥을 혼자서 배불리 먹었어요. 개는 쫄쫄 굶은 채 길 한가운데 들어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때마침 또 그 길을 지나가던 비단장수들이 형에게 개를 깨워달라고 했어요.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개요. 그러니 함부로 깨울 수 없소. 그러자 비단장수들이 말했습니다. 이 개가 씨바구니를 목에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으며 밭일을 하면 우리가 가진 비단을 모두 주겠소. 하지만 거짓말이면 당신의 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시오. 좋아요. 우리 서로 약속은 꼭 지킵시다. 물론이지요. 형은 동생이 했던 것처럼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잤지요. 형은 꼼짝없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비단장수들에게 소 두 마리를 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형은 개를 죽여서 산에 내다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몹시 슬퍼하며 죽은 개를 찾아와 자기 집 뒤뜰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개 무덤에서 나무 하나가 쑥쑥 자라나더니 가을이 되자 가지마다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동생은 그 배를 따서 팔아 더 큰 부자가 되었지요. 소식을 들은 형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 개는 내 것이니 내가 다시 묻어주마. 욕심 많은 형은 무덤에서 죽은 개를 꺼내 자기 집 뒤뜰에 묻었습니다. 얼마 뒤 개 무덤에서 나무 하나가 쑥쑥 자라나더니 가을이 되자 가재마다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제 배를 따서 바라볼까? 형은 큰 부자가 될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딸 새도 없이 배가 오박이 쏟아지듯 마구 떨어져 내렸지요. 형은 딱딱한 배를 맞고 쓰러져 산더미 같은 뱃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형의 집에 열린 배는 돌덩이처럼 딱딱한 돌배 왔답니다. 앵모새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새는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책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날아다니기만 했지 규칙이나 예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새는 아무 셀모도 없어 저놈은 왕궁의 과일 창고만 죽내지. 왕은 장관을 불러 그 새를 교육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새를 교육시키기 는 임무가 왕의 조카에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왜 그 새가 그처럼 무식한지에 대해 의논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가 지포라기 몇 개로 만든 초라한 둥오리에서 살면 무식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새장을 근사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자들은 왕에게 많은 상금을 받고 싱글벙글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금으로 새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장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황금 새장을 보기 위해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이 황금 새장은 배움을 위한 최고의 장소야.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새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장에서 지내다니 저 새는 복받은 새야. 새장을 만든 금세공사는 가방 하나 가득 상금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하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배에 돛도 올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새를 가르치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는 막대기로 책상을 몇 번 톡톡 치더니 이 일엔 좀 더 많은 책이 필요하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카와 위대한 작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스승들의 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베끼고 또 베끼어 책이 산터미처럼 높이 쌓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와 굉장하다 지식에는 끝이 없군. 작가들은 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황소에 짐을 싣고 곧바로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으리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조카는 이 비싼 세 장을 돌보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세 장은 조금씩 고쳐야 할 곳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세 장을 어떻게 청소하며 또 어떻게 계속해서 반짝이게 닦는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모든 게 점점 더 좋아지는군. 하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을 관리하기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감독관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품삭시 나갔고 그들은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꾼들의 친척들도 큰 집에서 근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기필코 말하고야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장과 주위의 모든 것은 빈틈없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로 새 자체를 돌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의 조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왕의 조카가 말했습니다. 배하 만약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금세공사와 학자와 책을 쓴 작가 세장을 수리한 사람들 그들을 관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불평은 먹을 걸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 툭하면 남의 잘못을 찾아내어 퍼뜨리는 헛소문입니다. 이 설명에 왕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왕은 그의 조카에게 황금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왕은 새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의 친구와 시종을 데리고 새를 교육하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왕이 새를 교육하는 곳 문 앞에 이르자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다 함께 연주하는 거대한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 종, 피리, 북, 심벌즈, 탬버린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길게 땋은 머리를 흔들면서 학자가 커다란 목소리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왕이 찾아온 것을 알자 일꾼들과 금세공사, 책을 베끼는 사람들, 감독관들과 그들의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왕을 정중히 맞이하였습니다. 폐하,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의 조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흐뭇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야. 마치 음악교육을 시키는 것 같구나. 그러자 왕의 조카가 말했습니다. 네, 폐하,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은 방을 나와 코끼리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덤불 뒤에 숨어있던 비평군이 나타나서 울버짓듯 외쳤습니다. 폐하, 새를 보셨습니까? 왕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런 맙소사 새를 보는 걸 깜빡했군. 왕은 다시 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새를 교육시키는지 보아야겠다. 새를 본 왕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새가 너무나 위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 세 장 안에는 음식이나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펜으로 새의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새는 어떤 불만도 소리칠 수 없을 뿐더러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왕은 코끼리에 올라타면서 귀 당기기 담당 신하에게 비평권의 귀를 세게 비틀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새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하지만 새의 교육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새는 아침 햇살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때때로 연약한 보리로 새장의 상사를 쪼기도 했습니다. 새를 지키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놈. 대장장이가 학자들과 함께 새와 망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망치를 내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기다란 새줄이 만들어지고 새의 날개가 짧게 잘렸습니다. 왕의 친척들이 긴 얼굴을 내밀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새들은 상식이 없을 뿐더러 염치도 없군. 선생님이 한 손에는 펜 다른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새를 교육시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내도 금으로 된 많은 보석을 얻을 수 있었지요. 왕은 새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면서 새를 잘 돌본 공로로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술구진 비평꾼이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새가 죽었다. 소문을 들은 왕이 당장 그의 조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폐하 새의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왕은 궁금해졌습니다. 새가 아직도 깡충깡충 뛰어다니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조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직도 날아다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도 노래를 부르느냐. 아닙니다. 새가 먹이를 먹지 않는다면 불만이 있어서냐. 아닙니다. 배하. 새를 가져오너라.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 새를 가져왔습니다. 병사가 말을 한 것처럼 근사하게 새를 지키는 사람과 감시인이 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왕은 새의 몸을 찔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새의 배가 마른 종이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삭바삭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왕궁 밖 울창한 숲 속에 슬픈 한숨처럼 메아리 쳤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돌려받은 코 이야기는 세계 사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불교의 발상지이기도 한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도에는 길거리에 소, 개, 코끼리 등이 함께 돌아다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의 특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도의 옛날 이야기에서 인도의 문화를 찾아보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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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